만약 이번에 면직 절차가 위법, 위원과 연관되어 있을 때 이게 나중에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다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판단이 됐지만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상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 어디에도 조작이나 수정을 지시했다거나 이런 내용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중대범죄를 범해서 기소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과연 적절할지 무엇보다도 기소됐다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이른바 헌법상 무죄주정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 부분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적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적당한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고 그리고 기소됨으로써 병통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어렵다. 이런 표현은 직무수행이 어렵다는 게 면직사유에 있나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유 얘기하고 있는 면직사유에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은 내용상이나 절차상으로 상당히 부당한 그런 처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법정에서 다투는 내용도 주로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3월 22일에는 검찰에 직접 소환당해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거의 10시간 이상, 거의 14시간 정도 이렇게 받았다고 하던데 그렇죠. 나올 때까지 한 14시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서 이렇게 방송통신위원장을 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이렇게 오랫동안 받을 줄이야 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텐데 그때 심경이 어땠습니까? 제가 참담하다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이 참담함이라는 게 제가 겪어서 참담하다기보다는 저희 구속된 저희 직원들 그리고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조사를 많이 받은 사람은 10여 차례 맡고 했는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우리 직원들의 처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찌 됐거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가 맡고 있는 소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는데 그게 일각에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조사를 받는 거라면 이 직책을 맡은 데 대한 무게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겪어야 될 일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지난주에 이성윤 검사장이 나오셨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나왔고 본인도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수사를 당해본 분인데 이른바 윤석열 사단 윤석열 검찰의 문제점을 얘기하면서 토끼모리 사냥이라고 얘기를 하다 하거든요. 수사 방식이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특징은 목표를 정해놓고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판다. 두 번째로는 언론을 활용해서 이른바 수사 대상자를 정신없게 만든다. 고립시킨다. 이런 거였는데 어떻습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규정한 두 가지의 방법 본인도 똑같이 체험을 하게 된 셈인가요?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목표를 정해놨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수사 초기부터 우리 직원들 조사를 받으러 가면 당시에는 제가 피의자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뭐라고 하더나 이런 내용들의 질문들이 이어졌고요.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수사의 방향이 위원장이다라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영장이 턴구되고 기소가 되는 데까지 이렇게 왔다는 거고 두 번째로는 언론을 이용해서 여럿몰이를 한다. 이건 요즘 뼈저리게 겪고 있죠. 미치겠나가 제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렸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더라도 댓글 달리는 데다가 미치겠네 라는 댓글을 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에 대한 구속요건 사실 그러니까 번제 혐의 사실에 포함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인트로죠. 공소장을 쓰는 서론 부분에 한상혁이라는 인물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조작이라는 점수 조작이라는 결과를 가지고 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쓰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를 심사위원 추천 단체로 선정을 했다거나 그런 내용 중에 하나로 미치겠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욕 좀 먹겠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범죄 혐의는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입증 부담이 없는 내용이에요. 구속요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법정에서 이런 발언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이라는 거죠. 저도 굳이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해서 증인을 해서 이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마침 모든 것이냐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 계신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지만 내용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고 보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SNS에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도 저에 대해서 제가 받고 있는 혐의점은 이런 내용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항변을 한다는 내용을 썼는데 이 미치겠네 이런 내용들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내용도 주가 되어버렸어요. 지금은요. 이런 것들이 바로 페이스북에 법원에 의한 재판에 앞서 더 참담한 여론 재판을 받고 있는 심정이다. 이렇게 5월 22일 날 쓰셨더군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와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아까 이성윤 검사장이 느낀 것처럼 똑같이 느꼈다는 거겠네요. 이성윤 검사장이 이른바 토끼모리식 수사라고 표현을 한 구체적인 행위가 목표를 정하고 하는 수사 그리고 언론을 이용하는 수사라고 한다면 같은 경험으로 한 셈이죠. 나도 토끼몰이를 당했다라는 건데 글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검찰이 그동안 엄청나게 고강도로 압박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을 네다섯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어요. 다툼의 여지가 많다. 그러나 이제 기소는 또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제 면직 절차를 강행을 했는데 이것이 기소만으로 다툼해지도 있는데 면직 절차를 한 게 헌법에 대한 위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설명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지금 면직 절차가 정무직 공무원에 대한 면직 절차는 없습니다. 그게 이유가 일반 장관들의 경우에는 부처 장관들의 경우에는 특별한 징계가 면직 절차 없이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인사권자의 의사에 따라서 면직을 시키면 되거든요. 별로 필요가 없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저와 같은 합의제기관의 위원장 이런 부분은 법상 임기를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임기를 규정을 하고 있고 그거 자체가 신본부장 규정이고 그런데 그 안에 아주 제한된 면직 사유와 그리고 징계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그 일반 공무원법을 적용을 해서 징계할 수 없다라는 위법권자의 의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무죄추정 원칙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형사 절차에 있어서 이 무죄추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자에 대한 행정적 불리익 처분에 있어서도 무죄추정 원칙은 적용돼야 된다는 게 헌법재판소에서 일반적인 입장의 견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유에 적용을 하면 면직 처분이라는 불리익 처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유가 기소된 사실이다. 이거는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내용이다. 이렇기 때문에 위원회 소지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헌법 위반 행위를 대통령이 면직시킴으로써 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헌법 65조 1항에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비할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출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법률가이시기도 한데 만약 이번에 이 면직 절차가 위법, 위원과 연관돼 있을 때 이게 나중에 계기가 되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뭐 입법권의 의지겠죠. 입법권이 어찌됐거나 저는 이런 면직 절차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판단되고 그런 부분들이 국회에서 판단을 할 때 탄핵 소출을 할 정도에 이뤘다고 판단이 되면 의결을 하게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헌법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탄핵 사유가 될지는 국회가 우선 1차적으로는 생각할 문제라는 거군요.